어우 이 자식 보소? 죽였다. 등굽들어왔다. 와 씨 그냥 평타로 때려잡자. 평타로 때려잡아! 필요없어! 변신 필요없다고! 아 유튜브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흠흠 나이트 좀 들고 가볼까? 나이트 템 또 이렇게 줄거야 또? 열받게? 이러면 또 러쉬쉽을 한 번 더 해보는 수밖에 없어. 설이홍 나오나? 아이, 설이홍 안나오네? 아, 씨 아아이 망하트 벌써?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이, 모르겠다. 아이 상점이 사고 싶은 게 1도 없네 일단 10원 이자 받고 시작하자 4세 4세 이걸 안 줘? 자연의 형제가 소울옵 그거 껐다가 쳐봐! 구매나 한 번 할까? 간만에? 구매 안 한 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구매 한 판에? 나무 대신 벌먹기 어떠세요? 왜요? 빠밤 빠밤 난 마법사지 만화 충족기가 아니라고요 음, 구매랑 구조료 값 보고 빌드업 하다가 주술 많으면 구조료하고 주술 안 보이면 구매 구조료도 좋아져가지고 나쁘지 않을지도 아, 뭔데? 아이 4라운드부터 오픈 안 했으면 오픈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구매를 할 이유가 있나? 주매하면 되는데 왜, 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주매가 훨씬 센데 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왜요? 왜 구매해야 되죠? 주매가 한 10밤도 센 거 같은데 안 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빠밤 체력관리 합시다 3분의 1 확률인데 만나지 않을까? 아, 오픈할까? 만날 때 됐는데? 이 친구 지금 행복회로 돌리고 있죠? 아, 지금 사지올리네 하면서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아, 씨 퇴보? 퇴보? 아, 근데 추수 없는 퇴보 괜찮아요? 어정도 없네 11라운드에 만나면 오히려 좋긴 하지 좋긴 해 아, 진짜 11라운드 만났네 읍스 태보 이성인데? 태보 이성인데? 태보 태보 잘 안 잡아서 3성 잘 나와요? 그래요? 오공 없는 것도 아쉬운데 이 친구 누나 2성 찍었네? 야, 2성 찍었으면 올려, 인마 아, 추수 없는 6빙은 괜찮을려나? 음... 일단 뭐 태보 2성이니까 태보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자 아이, 내려와, 이 자식아 씨... 안 내려와 올려서 체력관리 할까, 그냥? 태보가 2성인데? 맘에 눈을 뜨고, 보아라 아, 올립시다 다 찾아보일까 금제 쏴야지 악마 깨지잖아 지금 겁나 약하네 어허어? 주술 태보? 주술 태보 할까? 주술 태보 굳이 태보 써야되냐고? R까지 들어갔는데, 버려? 아까운데 불굴로 가요 불굴로 가요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센데 내가 약한거였나? 그치, 까지 으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쓰죠? 해보 내놔 이 자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활용도 이성 주면 뭐 쓰는 거지. 쓰면 되지. 아 진짜 못주장했다. 아이. 들어가 이 자식아. 겁나 잘 주네. 겁나 잘 주네. 준 것 같은데. 아 다행이야. 아이 좋네. 아니구나. 버릴 거야. 버릴 거야. 버릴 거야. 이 자식아. 다시 놀려라. 이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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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 어, 느겐 변신 못하는 거 좋아 아이, 구전사 이 타이밍에 너무 쎄다 어어어? 아 나 이거 못찾는데? 찾고 갈까? 찾아보일까? 아니야 아니야 10넷가스 찾아 뭐야 뭐 매 라운드마다 계속 하나씩 주네? 아니야 나 10넷가스 찾을래 10넷가스 하나는 주겠지 민성영어선 민성영어선 그 아까 태보 들고 있던 친구 죽은건가? 아, 얘 누나삼슨 찍었네 잘해, 빵꾸줘야 진지아님 어서요 넌 내 사람이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하하하 이게 나오네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자연빵을 노려본다면? 너무 큰, 큰 욕심인데?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뿐 오 어우, 이게 너무 쎄다 오우 씨 템이 좋나? 템이 좋네 썸놀림이 매서운데 네 지금 서리기사랑 아 그러니까 맹독이 맹독이도 사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메이지가 한팀 있긴 한데 아이 그냥 피담밤 하자 서리기사랑 광신창이 해피 해치 바깥네 금방기 자식 어따 회피 겁나 뜨네 망각도 있는데 아 뭐야 호스팅 땡큐 방송하는 친구야? 아 이거 광신창이 안 나올 빌인데? 처음 보는 맛소금 챙기네 아 맨날 육빙하다가 야수 하려니까 공속 너무너무 답답한 느낌이다 연습 좋아 연습 좋아 어이 광신창이 언제 나오냐 거룩창 아무것도 안좋아 아무것도 안좋아 응응응 키라스 안나오는거? 키라스 나와? 아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서리기사 서리기사 난 기사다 박지 기사 서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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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 2라운드 이거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얘네 삼성적 하죠? 아우 답답해, 아우 씨 그랬어? 일로와 얘 점단별 수익 준 거 조금 거슬린다 반대로 타야겠는데? 그럼 난 반대로 타야겠다 거룩창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의봉? 여의봉도 좋아요 지금 저 친구 조류 좀 거슬리는데 그래도 거룩창이지 거룩창 하고 요거는 요거 해주고 만화템을 좀 놔나갔자 감탄 이륙 이int 미니창 광고 너무 좋은데? 쏘익 일로와 일로와 투 아하하하 하하하 온 세상의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졌어? 이거 어차피 저거 비단뱀 있었고 척공원 씹는데? 오케이 보냈다 들어가이자 시가 연패를 끊어? 열받게? 아 왜 안나와? 이거 세일엔 저격할게요 오른쪽으로 타야겠다 전납 오우 이 자식 죽였다 둠궁 들어왔다 와 씨 그냥 평타로 때려잡자 평타로 때려잡아 필요없어 변신 필요없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변신 왜하는데? 그냥 평타로 때려잡으면 되는데 오히려 좋아 퀴러스 다 묻혀갖고 조질 수 있거든요? 우오오오오오오 하지만 변신 하는 게 더 시원한걸 들어가이 자식아 수고윤 이 정도 위험을 아아아아 risque 없어도 쎄네 맹독이만 써도 겁나 세네 아이 재밌다 재밌어 아 역시 육빙하가 최고야 제일 재밌다고 제일 재밌어 아따 좋았다 좋았어 아 겁나 재밌네 아이 추수 없어도 세네 근데 오히려 맹독이 쓴게 더 좋았으려나 전사상대로는 맹독이가 방깍 이거 한번 걸어주면 방어력 7마이너스니까 전사상대로는 오히려 맹독이가 더 좋았을지도 그러니까 흑마도 있고 오히려 전사상대로는 맹독이가 더 좋을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아이 전판 고통받더니 이번판 아주 힐링했고만 힐링했어 맞아 맹독이도 육빙하 받고 템주면 되게 좋긴 하던데 근데 이번판 날그가 아예 안나왔어 날그가 아예 없었고 날그 있었으면 하나 줄까 생각했는데 아예 안나오더라 아이 재밌었다 님들도 태보 잘 나오면 육빙하 하세요 육빙하 나는 항상 광신창이랑 추수 나올 때만 갚았는데 추수 없어도 할만한거 같다 지금 보니까 맹독이가 충분히 해주네 흑맛 시너지에다가 방깍까지 걸어주니까 음 요것만 써도 괜찮은거 같네 물론 뭐 추수 2성 쓰는게 더 좋았겠지만 요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뭐 아까 변신 안하고 때려잡는거 보셨죠? 하하하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그럼